이달 30일부터 지역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은 150원, 청소년은 80원이 인상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1년 7월 1일 이후 5년 6개월만으로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버스와 도시철도 일반 요금은 1250원, 청소년 요금은 85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요금 조정과 함께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개선, 운행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데 먼저 시내 중심가와 대학가 등 청년계층 밀집지역에는 53개 노선 98대 버스의 막차 운행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25분 연장하고 도시철도 역사에는 고화질 CCTV 등 보안 시스템을 확충기로 했으며 노약자 지체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